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라 할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세 번째 편지 마지막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고난 속에 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다 오히려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이 견고하여 지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는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또한 반드시 넘치게 된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고난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인 교회가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고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유를 누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고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승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고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스승들이 다 따름과 배움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약속은 항상 영화를 약속하죠 이렇게 배우시면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지 고난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약의 신약이라는 이 책의 중요성은 예수님 이 신약의 말씀을 하시거나 편지를 쓰신 예수님, 바울,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분들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다른 스타일로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나 신약의 말씀의 주인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난으로의 부르심,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거듭남을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어졌습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깨어졌습니까? 자기의가 깨어졌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자기의 의가 깨어졌습니다 왜 자기의 의가 깨어졌습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나의 의가 주장될 때 나의 의가 주장될 때 그 가정에 분열이 오겠죠 내가 부족하다 생각됐을 때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데 이렇습니까? 우리 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연약하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느라고 남들이 잘못되었고 남들이 고쳐져야 되고 남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의가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의의를 포기하십시오 너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내가 주장하는 의가 내려놓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의가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죠? 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나의 존재의 가치감 귀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시는지 존재의 가치감과 존재의 목적성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너 잘못했지만 내가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너 이렇게 나를 핍박했지만 없었던 일로 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해야 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했다는 말 우리 모두가 택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만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전혀 정제하거나 심판치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명한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만났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만들어야 되는 겉사람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지막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데 뭐를 봐요? 현상밖에 보지 못합니다 전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빛을 만난 거죠 영광을 만난 것입니다 영광을 사도 바울이 그 무조건적인 다메색 두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자기가 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것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그걸 만났다는 건 몰랐죠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전혀 달라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그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해석해 내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색 두상에서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다 그런 사건을 만나죠 그러고는 제일 첫 번째 간증을 할 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빛의 광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그리바 왕역에서 간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소를 쓸 때 그는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만났는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이거 뭐 얘기하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 얘기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사도 바울이 다메세그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올라갈 때 왜 핍박했어요? 예수가 저주받은 자예요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되고 십자가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죠 그 저주받은 자를 메시야라고 하니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메세그로 올라가는데 다메세그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는 누구였어요? 영광의 주님이셔요 영광의 주님 그런데 왜 자기는 못 봤어요? 저주의 예수로 보였어요? 자기에게 그것을 보는 마음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모습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전환 쉽게 얘기하면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겉사람은 거짓입니다 겉사람은 진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이십니까? 진짜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 자기십니까? 아닙니다 정제하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참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현상이 아닌 본질의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생명의 비밀을 생명의 영광을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속사람은 진실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겉사람이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진실은 뭐예요?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참 미안하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보 미안해 내가 참 부족하지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려고 해보셨던 분들은 알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얼마나 입에 떨어지지 않는지 왜 그래요? 우리는 진실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약해도 있는 척합니다 된 척합니다 사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이 속사람을 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고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사람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깨져야 되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또 그러잖아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다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 영광을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뭐를 봤어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사명을 만났어요 사명의 반대말은 자기의예요 사명 내가 본질에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잘라야 되고 모든 것에 우수해야 되고 모든 것에 흠이 없어야 되고 약점이 없어야 되고 세상에 그것처럼 웃기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만났다는 말의 반대는 자기의 일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명, 나댐을 어디에서 만나요? 십자가의 영광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정제가 없는 그 사랑 안에서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비로소 그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날을 만나야 그날이 자라나죠 그날을 만난 적이 없으면 자꾸 껍질로만 사니까 그게 자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내가 나댐을 만났을 때 내 사명을 만났을 때 욕망에서 자유해집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거예요 왜 욕망을 부려요? 왜 내가 나는 목해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니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와 나도 저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 달리는 게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지 무슨 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와 나도 저렇게 연주를 잘해 그래요? 아니요 아름답게 봐줄 수 있어요 왜? 나는 나의 길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에서 편지를 마감하고요 그때는 대서했잖아요 대서를 마감시키고 자기가 직접 내가 큰 글자로 쓴다 똑바로 봐라 이때까지 내가 말한 걸 다 미스해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꼭 들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 없고 또한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 여러분 왜 살죠? 그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랑거리 만들려고 자랑거리 교회 나와도 이거 자랑거리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이 좋다 기도를 잘한다 뭐 자랑거리 그런데 자랑거리 만들어야 소용없어요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서 막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같죠?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자랑거리 생각하느라고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고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 내가 세상 뭐에 대해서 내가 욕망을 갖겠으며 세상이 뭐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번째 자기 의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약점이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내가 훌륭하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가 멋있게 보이면 자기가 기분 좋아서 멋있게 보지 내가 멋있어서 멋있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나를 싫어합니까? 다 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 인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자기 인격이 좋아 봐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 여러분들이 저의 인격의 고묘함을 못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변명하는 건 자기 의에서 자유한 건가요? 연연한 건가요? 그런 생각을 설교 듣는 중에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도마을이 뭐라 그래요? 빌리포스에서요? 내게 유익하던 건 내가 다 손해로 여긴다 왜?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나대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계급장 껍질 만드느라고 내 인생을 다 보내버렸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이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그리고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 뭐라고요? 육계에 속한 사람은 겉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 욕망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저 계급장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괜찮게 보이나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이 생명의 본질이 가꾸어지는 일은 전혀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치와 약함까지도 자랑이 된단 말이죠 왜? 내 수치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병이 있었던 것인지 육체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요 세 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보면 사람들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게시자가 될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약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해 왜? 나의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화해집니다 이 약권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면 이 약권이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난 약한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이 더 좋다 왜?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피방과 박해가 공구를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오늘 이 비밀을 내가 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가장 온전한 능력을 누리는 이 고난의 비밀을 꼭 만나고 가시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명이 뭐예요? 나댐 사람들은 사명이 무슨 큰일을 이루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큰일을 이룰 수 있죠 결과로 그것의 본질이 있는 것이 사명의 본질은 나를 만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 나에게는 강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고 아름다운 점도 있고 추한 점도 있어요 추한 점 가리고 강한 점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전체를 누리는 이 나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도 이제는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완성하시는지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기쁨이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해방하는데 정제 판단 전혀 없이 자기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이 사람과 그 사랑 안에서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발견했다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하게는 그때부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산다는 말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주님의 정제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를 만나서 나를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스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데아스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글을 읽으시면 편지를 읽으시면 자기가 만난 특별히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를 끊임없이 더 깊게 더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의 게시가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데아스 2장 20절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자기가 그 영광의 주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실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주님에게 그대로 품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전의 혈관 속에 내 정욕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몇 번쯤 내 육체를 돌고 나면 나도 저렇게 깨끗해질라나 이 피가 몇 번쯤이나 내 체내를 돌고 나면 나도 저런 자유를 누릴려나 그 보혈이 내 혈관 속에 흐르지 않았다면 보지도 못했겠지 내 옛사람, 겉사람의 그 저주와 정제에 아직도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에는 평강이었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굽실굽실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교만하게 굴고 그렇겠죠 자기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나를 가장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비로소 부족에도 못나도 나는 나를 살게 된 이 신비를 어떻게 저렇게 두 센텐스에 제가 이걸 설교로 표현하자면 한 시간짜리 열 번을 해도 안 되는데 사람 기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야다로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시작해서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게시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참 생명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생명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삶이란 이렇게 추하고 그저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믿죠 다 가짜 자기가 가짜니 남들이 다 가짜인 걸 알죠 그 현상 외에는 누리는 게 없죠 이 하나님의 창조에 영원한 신비와 비밀을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요 십자가의 비밀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를 열자마자 뭐라고요? 인사 끝나고 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다 이 능력이다 지혜다 그럴 때 사도바울은 지금 그걸 살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누리시게 되기를 더 이상 열등의식, 수치감 내 인생은 왜 이르냐 현상에 거짓 속은 거 없어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기쁨이 가득 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시대의 잘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없지요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유업 이 영원한 영광 그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과 똑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정리하면 사랑 안에 그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났을 때 나댐의 피어남 그것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피어남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어요 무한도전이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면 한계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아름답게 살았더니 학원아 언제는 됐다 더 이상 아름다우면 내가 경쟁심을 느낀다 그만 살아라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생명 피어남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무한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무한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 애통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못 살면 안타까우셔야 돼요 그렇게 못 살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지 뭐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어도 비겁한 거예요 못난 거예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아름다우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아름다움은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끝에 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또 인색해지는 거예요 또 경쟁심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난 사람의 최종 고백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 영계나 현상계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현상은 다 끊어져요 본질은 끊어질 수가 없지 원래 태초 이전부터 하나였고 역사 이후에도 하나이니까 정리합니다 겉사람이 깨어져야 참생명이 피어납니다 겉사람 자기의 끝까지 자기의 갖고 가시면 안 돼요 나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한 사람이야 교회 다닌 사람이야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겉사람은 껍질이죠 껍질 계란에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부화가 되겠어요 껍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껍질은 왜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했다가 깨질 때 깨지려고 있는 게 껍질이지 깨질 때 껍질이 안 깨지면 생명이 죽는 거죠 그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산 걸 하나님이 우리를 정제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죠 깨질 때가 됐느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겉사람이 깨어져야 참생명이 피어납니다 내 껍질이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참생명 영원한 생명 정말로 아름다운 생명 생명의 중심본질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냥 생명은 생명으로 있으면 아름다워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요즘은 영상이 발달돼서 바닷속의 장면들 러시아, 시베리아의 풍경들 자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보셨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당연히 아름답죠 생명의 본질이니까 이 꽃들을 좀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이게 노력해서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이 속에 있는 생명은 저절로 아름답게 생명은 모든 것이 생명을 갖고 있어요 지구도 생명을 갖고 있어요 생명은 추하기를 원하는 생명이 절대로 없습니다 생명은 참박하기를 원하는 생명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의 본질이 아름다워져요 생명의 본질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생명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져야 되며 아름다운 존재이겠어요 그런데 만물 중에 심이 부패한 게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섭리예요 그 부패 때문에 껍질이 끼어지는 거니까 놀라운 영광이 피어나게 되죠 자 껍질이 끼어져서 참생명이 피어나는데 참생명을 산다는 것은 나댐을 사는 거예요 사명을 사는 거죠 내가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피어나는 건 내 능력으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만드신 나를 만나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아까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해요 여호와 이래 생명 보낼 때 하나님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보내세요 하나님 중에 이런 사람 없어요 어? 쟤를 보냈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보냈네 우리 같은 부모라도 애를 학교 보낼 때 기숙사 준비해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준비 안 하고 보내지 않아요 그걸 만나면 무슨 걱정을 하면 무슨 불안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골로세스 1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는 만나는 순간부터 이 말씀에 반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도 모르고 무조건 좋았어요 멋있어 보여서 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35년의 생애는 이 말씀의 뜻에 나는 깊어지는 생애다 그렇게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본질을 알지 못하는 현상세계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본질 세계를 만난 사람은 현상세계는 얼마나 메말라요 있었다 그럴 것도 없어요 있었다 싶으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본질 세계는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니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사도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이면 목마릅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관심의 전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고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설한 사랑과 승리를 누리기 시작하죠 그것 없이 나댐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나댐의 피어남은 신실한 사랑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겉사람이 깨어져서 나댐을 사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고난을 향해서 갑니다 이 비밀을 만나십시오 고난을 향해서 갑니다 윌링니 사도바울이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원한 것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됐나 감옥에 갇힌 사도바울이 나의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에 가서는 또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바울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움을 위해서 내 입주에 채운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가만 편안하게 있는데 되어지는 일을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고난 속에서 싸우고 마치고 지킨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핵심 기절 두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영광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요? 고난과 짝으로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자녀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이 세 번 나오죠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 세 번 나와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럼 반드시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와요 왜요? 생명의 영광이니까 고난 없이 생명이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테레비 앞에서 드라마 보고 있었더니 와 성숙해졌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귀에 나오시는 분들은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인생이 아깝습니다 누가 됐든지 드라마 외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서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모르니까 그런 걸 하겠죠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내가 마쳐야 될 길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잠잘 시간도 아까운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 사는 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고난 안에서 값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현재 위치는 고난입니다 18절 다시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인의 현재 위치는 고난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잘되고 만사 형통한다고 해서 믿으신 분들은 잘못하셨습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뭐 서원, 사원 이런 데 가셔야 될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러나 만사 형통이 생명을 값지게 한다고 하면 거짓말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편강을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을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편강과 안식은 고난 속에 누릴 때 값이 있습니다 도전이 없는 삶에 편한 것은 지루한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에 편한 것은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므로 고난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향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심지어 9절에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대요 전심이 무슨 말이에요? 반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반심이 아니다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저렇게 말하는 것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입과 마음이 다른 것 겉사랑과 속이 다른 것 이런 것이죠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마음이 갈랄 메린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 사람 원하는 건 이건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고 싶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게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얻을 수가 없지만 세상에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껏 그렇게 호락호락 오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거냐 그게 관심 쓰지 않죠 다시 말해서 자신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종교행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하루에 12번씩 예배드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일 수 있는 삶 내 속사람의 진실을 사는 삶이죠 이 고난을 향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값지게 됩니다 고난을 향하는 삶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열등의식이 온갖 것이 시달리죠 거기서 자유하는 열쇠가 이것입니다 고난을 향하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향해야지 그런다고 고난을 향해집니까? 고난을 향해야지 그런데 곧자가 보이면 놀라 자빠지지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서 나댐이 피어난 사람이 나댐의 영광의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향할 수 있는 것이지 성도님들 보고 그래 이제 고난 안에 살자 그렇게 작정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시를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고난을 향하는 사람에게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고난을 향하는 사람이 성깁니다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성겨요? 부모가 성기죠 부모가 부모는 자식 때문에 어려운 일을 좀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대학교 가는 준비해지는데 귀찮다고 아 저게 왜 꼭 대학교는 가려고 그럴까? 맥도날드 가서 일하지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 대학 가면 그 준비를 지가 알아서 하면 좋겠구만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성겨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밖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어떤 가르침도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라 종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이루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종이 되는 데 있다 이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삼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나로 말미야마 너가 피어날 때 기뻐하게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나 혼자 많이 먹는다고 기뻐하는 사람 그 병든 사람이에요 나 혼자 많이 가지다고 기뻐하는 사람 그 심이 심이 병든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로 말미야마 너가 복되어질 때 나로 말미야마 너가 피어날 때 남편이 최고 좋을 때가 언제예요?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틀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농담을 했지만 저는 몇 번 들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제일 행복한 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야마 너가 행복할 때예요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고생 좀 해도 자식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해졌다 그럼 좋은 건데 그때 잘난 척해 봐라 봐라 나 때문이지 그러면 밥맛이지 그렇게 됐을 때 야 너가 잘해서 그랬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아빠가 해준 거 생각하면 못 해준 것 때문에 가슴만 아프다 이때 참 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쏟지 마세요 무익한 종이 무익한 종이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하지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차마 말이 안 나와요 두 번째 두 번째 고난의 비밀을 누려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고 모르는 척해요 모든 사람이 편한 거 좋아하죠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을 존경해요 편한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고난은 생명의 연대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난은 생명을 값지게 합니다 값지게 한다는 말은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고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해서 있어요 정치, 경제 뭐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 탓하지 말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데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시대를 값지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그 시대를 값지게 했잖아요 민족이 눈뜨게 했습니다 절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과 여자들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과 인원수와 헌금액을 자랑합니다 건물과 인원수와 헌금액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으면 그건 값싼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픔이 많은데 이렇게 생명이 억눌려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감추어졌지만 가슴 속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명품 자랑, 인류 자랑, 돈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명품이나 인류나 돈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라면 그건 값싼 교회죠 역사의 아픈 자리에 역사의 어두운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고난을 담당함으로 그 자리에는 위로가 그 자리에는 빛이 임하게 할 때 필요해서 값진 교회죠 4분의 1이 그리스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0대 교회 안에 서른 몇 개가 한국에 있다 그래서 존경합니까? 세상 역사가?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값진 교회입니까? 창피한 것입니다 시대를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값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부르심에 붙들림 받아요 부르심에 붙들림 받아요 사도마을이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2차 떠나서 거기 또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연습게임 끝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더니 어떻게 됐죠? 빌리뽀에서 쫓겨나 테살로니카에서 쫓겨나 베리아에서 쫓겨나 아덴에 도착해가지고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어줬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그 실패의 좌절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던 사람이 두렵고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심이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밤에 죽혀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자가에 해롭게 할 자 없다 이런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쫓기고 쫓기고 쫓겨나서 지금 대살로니카에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주 목회하고 쫓겨났으니 그게 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완전 실패한 좌절감에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가 거기 있는 건 너 실패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 백성 중에 내가 불러야 될 백성이 내 백성이 많아서 너를 그 자리에 두었는데 뭐를 두려워해? 일어나 담대에게 전하라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운이 없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 그 자리에 있는 게 너의 이유가 어떻든 나의 섭리가 없으면 너는 그 자리에 없다는 거죠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운이나 능력이 없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로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예수로 나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예요 성도님들은 무엇에 무기력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를 고린도의 바울처럼 똑같이 자기는 실패하고 삶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남들에게 깔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마귀의 거짓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있는데 여전히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신세탄만 하고 있지 않겠어요?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I really mean it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나는 뭐가 어쨌어? Never mind!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창조된 생명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무한도전 한계가 없이 무한히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역사는 다시 한 번 생명을 담는 값진 역사로 전환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